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각각 촬영하여 영상을 합성할 목적이나 특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 초록색 또는 파란색 스크린을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그린 스크린과 블루 스크린 배경을 제거하여 두 개 이상의 영상을 합성해 만드는 기술을 크로마키라고 부릅니다. 많고 많은 색 중에서 스크린 배경에 녹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의 피부색과 가장 관계가 먼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촬영을 할 때 크로마키 배경색과 유사한 녹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는다면 배경이 제거될 때 배경과 유사한 옷 색상도 배경으로 인식해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크로마키 스크린 배경과 다른 색상의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뉴스 후반부의 매일 보는 일기예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크로마키의 이용 사례입니다. 또한 크로마키 배경을 설치해서 사람만 남기고 배경을 추출하여 사람과 방송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 특히 게임 관련 크리에이터들이 크로마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된 크로마키 영상에서 울트라키 효과를 사용하여 녹색 배경을 제거한 후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Rabbit 1 MOV를 더블 클릭한 후 Source 패널에서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된 상추를 먹고 있는 토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Rabbit 2 MOV를 더블 클릭한 후 Source 패널에서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된 귀여운 토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토끼 영상에서 녹색 배경을 제거한 후 프로그램 패널에서 볼 수 있는 초록의 아름다운 들판 사진과 합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Rabbit 1 MOV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단축키 Shift-7을 누른 후 Effects 패널에서 효과 검색란에 Ultra를 입력합니다. Ultra 키 효과를 선택한 후 V2 트랙에 있는 Rabbit 1 MOV 클립으로 드래그합니다. 단축키 Shift-5를 눌러 Effect Controls 패널을 연 후 Ultra 키 효과의 키 컬러에서 아이드로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토끼 아래쪽 배경을 클릭합니다. 토끼는 그대로이고 녹색 배경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배경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토끼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Ultra 키 효과의 옵션을 조절하여 크로마 키 배경을 깔끔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의 Ultra 키 효과에서 Output은 Alpha 채널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영상에서 컬러가 사라지고 흑백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 영역은 색상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고 검정색 영역은 완벽하게 색상이 제거된 투명한 상태의 배경이며 회색은 덜 지워진 배경입니다. 방금 전 컬러 상태에서 배경이 뿌옇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지워지지 않은 회색 영역 때문입니다. 이 회색 부분을 검정색이 되도록 만들면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의 Ultra 키 효과에서 세팅의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Relaxed와 Custom을 선택하면서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회색 배경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팅에서 Aggressive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이전보다 회색이 많이 제거되어 검정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토끼의 오른쪽 모서리 배경에 회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저 제거해 보겠습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의 Ultra 키 효과에서 매트 제너레이션의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라이트의 100, 섀도우의 50, 페데스탈의 8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토끼 오른쪽 모서리에 회색 부분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트라 키 효과에서 매트 클린업의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콘트라스트에 10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토끼에 표시되던 회색 영역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백의 투명한 채널을 컬러 보기로 되돌리기 위해 Effect Controls 패널의 울트라 키 효과에서 아웃풋은 컴파짓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토끼 주변의 뿌연 배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선명한 초록색의 들판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제거된 토끼를 조금 작게 축소해 풀밭 배경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에서 스케일에 8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토끼를 더블 클릭해 선택한 후 오른쪽 풀밭 근처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토끼를 동일한 시퀀스에 합성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E를 누른 후 프로젝트 패널에서 Rabbit 2 MP4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V3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단축키 Shift-E를 누른 후 이펙트 패널에서 울트라 키를 선택하고 V3 트랙에 있는 Rabbit 2 MP4 클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의 키 컬러에서 아이드라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토끼 아래쪽 배경을 클릭합니다. 토끼는 그대로이고 녹색 배경이 제거되었지만 일부 녹색 배경이 제거되지 않아 토끼 주변이 뿌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의 울트라 키 효과에서 아웃풋은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토끼와 배경에 아직 남아있는 회색을 제거하기 위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세팅은 Aggressive를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의 울트라 키 효과에서 매트 제너레이션의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랜스페런시의 3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토끼 얼굴과 앞다리 사이에 표시되던 회색 영역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섀도우에 2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배경에 표시되던 회색 영역이 제거되고 투명한 배경을 의미하는 검정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백의 투명 채널을 컬러보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Effect Controls 패널의 울트라 키 효과에서 아웃풋은 컴파짓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두 번째 토끼 주변의 뿌연 배경이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끼도 축소해 배경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에서 스케일에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두 번째 토끼를 더블 클릭해 선택한 후 왼쪽 풀밭 근처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에 12점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 재생애드를 12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모든 클립을 선택한 후 단축키 Ctrl-K를 눌러 재생애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클립을 자릅니다. 분리된 뒷 클립 3개를 함께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토끼 하단의 경계가 너무 또렷해 풀밭 배경과 분리된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토끼 하단에 풀밭의 일부가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 토끼가 풀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V1 트랙에 있는 Field JPG 클립을 선택한 후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V4 트랙으로 드래그해 풀밭 사진을 복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V4 트랙에 있는 복제된 Field JPG 클립을 선택한 후 Effect Controls 패널의 Opacity에서 Free Draw Bezi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이 왼쪽 하단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자유로운 형태의 마스크 패스를 그립니다. 앵커포인트를 조절해 토끼의 발 아래 부분이 가려지게 만듭니다. 마스크 패스에서 돌출한 원형의 마스크 패더 아이콘을 드래그해 마스크 패스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추가하기 위해 Effect Controls 패널의 Opacity에서 Free Draw Bezi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이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자유로운 형태의 마스크 패스를 그립니다. 앵커포인트를 조절해 토끼의 발 아래 부분이 가려지게 만듭니다. 마스크 패스에서 돌출한 원형의 마스크 패더 아이콘을 드래그해 마스크 패스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마스크 패스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클릭한 후 단축키 틸더를 눌러 확장합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완성된 시퀀스를 플레이합니다.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된 크로마키 영상에서 울트라키 효과를 사용하여 녹색 배경을 제거한 후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비디오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idiz.com 사이트에서 검색란에 그린 스크린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양한 주제의 크로마키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크로마키 영상을 다운로드 한 후 그린 스크린 배경을 제거하여 재미있는 합성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 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